아우 좀 자 자자자자자 아니씨 야 안식구자 야 이불 다 썼네 이거 네이불 같다 그죠 시커먼게 네이불이랑 똑같이 생겼네 야 이걸 안식구자네 미쳤네 현실패치잼 아 지금 더러운 환경 제시카탈론이 저를 불렀지만 못가요 나 지금 하하하 탄광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너지 다 차면 호박파이 남은 음식 먹고 씻고 그 다음에 춤추러 가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파리피포 누가 전화오냐 누가 전화와 누가 와 상한 음식 먹었다고? 쉣 샤워기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아 이거 고장났네 또 고치고서 나갈라 그랬드만 갔다와서 고치자 설마 뭐 집이 뭐 물 물바다가 되겠어 에이 설마 빨리 올라가 너 뭐하니 올라가자 타 왜 안타지 이게 뭐예요 야 야 아니 기도가 문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춤을 추러 들어가 이 미친 클럽이 돌았네 어 병자니 아니 홍보해달라며 춤춰서 문을 열어둬야 될거 아냐 그럼 돌았네 잠시만 잠깐만 샤..샤워기 맞다 샤워기 고장났지 설마 샤워기 ибо 목욕하고 걔 하나 키울까 아... 생식 하나 먹고? 아인이 키우자고? 전화해서 애완동물 관리센... 거기 있는 애 하나 데리고 올까? 아... 아이 뭐 다 터져 야... 얘는 뭐 밖에 나갈 때 저 편지가 질러 가면서 여러분... 캐릭터 이거 약간 또라이 같아 내 캐릭터 정신 병 있는 거 같아 뭐지? 나 닮아서 또라이인가 이거? 나 닮아서 또라이인가 이거? 정비약 이신 내 구만놓는다 손재주 내 구만놓는다 손재주 직업 팝아이콘 부자 사자 자리 어? 롤라가 날 초대했어? 롤라가 날 초대했어? 롤라가 날 초대한? 초대한 거 어디서 봐요? 초대한 거 어디서 봐요? 남의 소)] ㅎㅎ ㅎㅎㅎㅎ ㅋ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에이 아직 아니지 청년을 애기때 겁나 빨리 자라게 해놓고 연옥에다 가둬 난 만년 청년이랏 아니 롤라네 집 어디였지 야 롤라야 니네 집 어디야 허슬러 스타들의 뭐 있었는데 청구서 없애라고 스타들의 지도 5레벨 스타보기 5레벨 스타보기 5레벨 스타보기 아니 어딨어 롤라 미친 롤라 어디 사는거야 5레벨 스타보기 5레벨 스타보기 가다 말았대 어 됐다 가자 출동이야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 미국 도착했대 우와 좀 있으면은 원숭이가 에이후 낫킬 에이후 이런거 들을 수 있겠네 어디갔어 여줌마 어딜 여줌마 아줌마 아줌마 무쉬 집에 가야되겠다 여기온거 여기온것만으로 여기온것만으로 그냥 잘왔다 그냥 왔다간걸로 쳐야되겠다 프랑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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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다시 개발해야됐나 넌 왜 벽보고서 그러고있냐 뭐하냐 자지 책 좀 그만읽어 책 좀 한번만 읽어요 자 내일 출근하면 내일 출근하면 내일 출근하면 출근하면 대대장된다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개징그럽게 생겼던데 지렁이처럼 생겼던데 아 뭐야 또 어중간하게 또 3시간 남기기 웃게 이런거 제일 싫어 야 호박파이 버려 그리고 어 어 나 출근해야되는데 빨리 가봐 옷 갈아입어 아니 웃지말고 빨리 가 웃고 자빠졌어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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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내가 혼자서 끈데 우예 우예 오늘 땡땡이치다 우예 오늘 일 땡땡이침 그래도 일 출근해야지 땡땡이치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 겨우 저 엄청 깎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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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봄이다 어이 집에 가자마자 난리네 아아 생태 교란자 아아 꺼져 아아 아아 뱁뱅 다 아아 어우 오예 오예 승진한다 마침내 고된 훈련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이름이 동체에 붙은 최첨단 제트기를 조종하며 당신을 보살펴주는 개인 조종서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군대 생활은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되었고 미지의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6시 방향을 조심하세요 이제 복원은 시간당 167달러를 벌고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만 일합니다 쩌네 개좋네 뭐야 이게 내 손기술이나 올려야 되겠다 야 올래? 롤라? 우리집 놀러올래? 하하하하 흐흐하하 흐헤헤 으으으음 이따 봐 으흐허허헥 으흐흐하 으흐흐허헥 아즈 블루? 되게 좋아하네 뭐 이거 치워라야 개 사기 직업샷 자 나 한 번 들렸어요 들여보내주시겠어요? 음..들어오세요 안녕 왔네 개 희롱새끼 희롱 희롱새끼 희롱새끼 희롱새 희롱새끼 아직 못 analspg 모르 Ergeb⁻ 희롱새끼 나 이제 전투기 조종사야 나 전투기 조종사나 빨리 손잡아줘 안아줘 손잡아줘 흔들어줘 나 안아줘 오예 드디어 철켓 연인관계 같아 줄래야 꺼지라고? 꺼져 사랑 나누기는 뭐야 사랑 나누기는 뭐예요 음 음 뭐야 이게 미친 게임이 왜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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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된다 가려 괜찮나 음 괜찮네 아니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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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할머니야 얘 이렇게 생겼어 잘못됐는데 잠깐만 나 기절 뭐지 얘 뭐해 너 뭐 필요한데 얘 왜이래 야 얘 병있다 야 얘 병있어 어떻게 해 잠 좀 자자 피아노 어디서 갖고 왔어 야 야 야 나 나 좀 자자 나 좀 자자 잘 자라고 저러는거 나 왜 감기 들었냐 갑자기 나 왜 감기 들었냐 갑자기 아 아 아 아 아 뭔 니가 자면 내가 일어나고 뭐야 이게 이불 좀 덮고 자야 나 아파 죽겠어 지금 너 때문에 감기 울맞잖아 아 아 걔 노매너네 씹든가 좀 아 아 아 배고파 미친 나 혼자 와플이나 해 먹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광석으로 집으로 짜집 자다가 자다가 문 열리자마자 광석으로 집으로 짜집 애치 애치? 왜 왜 애치 왜 애치 이리와봐 스피커 향상시키기를 스피커로 집에 집에 전선 연결하기로 도대체 뭔소리지? 자 노래 들으면서 운동좀 하죠 간만에 운동좀 합시다 아 후우 아 나 이거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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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 아 뭐신 아 네 운동에도 이제 소용없어요 아 아 그냥 기본상 운동하는거예요 아 야 운동에 마스터가 어딨어 얘들아 아 어 어 아 없어요 야채 햄버거 만들어 먹어야겠다 와 몸 개좋아 진짜 나 화장실 아예 쓰질 않는다 아플땐 맛있는거 먹어야 돼 이거 만들어서 먹고 이거 만들어서 먹고 공원 가가지고 축구 한판 뛰어야 되겠다 안되겠고 다음 비트와 밀당을 하는 힙합 밀당려 이제 막 나보면 사진찍네 와 나 리무진 타고 다녀 이제 개 스타여 어디가 너 어디가 야 뭐야 야하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저품을 뒤기고 살아가는 바뽀 두 눈을 감고 귀리를 막고 카리스마 수업이나 들어볼까 카리스마 수업이나 들어볼까 카리스마 수업 들어야겠다 카리스마 수업 항상 사람이 공부를 해야 근데 계속 배고프다 와 환상적인 대화를 해서 라이프센터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의 존재가 들으면 꾸준히 밖에 나가 동네에 있는 단식으로 올려야 될 것입니다 아하 독서효고가 충만하여 도서관에 왔습니다 허기관련 그건 없어요 어우야 리무진 개 개빠르고 개머리 개좋아 거의 배고프지않음 있다고요? 아 진짜? 그거 그거 써야 그거 배워야돼 먹기 대왕 안 돼 이거 식사 할인가 이거 안 돼 거의 거의 먹지않음 거의 거의 배고프지않음 25,000원이야 어 저 썩었을텐데 호박파이 이 미친 야 그 책 그만 읽으면 안 돼 다른 책 사오자 나 봐봐 그 책 너 뭐 그 책 너무 좋아한다 야 책 사러 가자 일로와 책 사러 가자 일로와 나 좀 있으면 출근인가 시간 자야 돼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7시간 뒤에 출근인거 까먹고 있었어 이거 이번에 올리면 이 아니네 기분, 운동, 손재주, 상관 다 풀이에요 일에 미치면 일만 하고 여야 친구에 미치면 여야 친구랑 놀느라 TV라도 사라고 TV먹으면서 먹게 안돼 집에 있을때 가둬야돼 개복어의 스타저널 뭐야? 사진 찍힌 횟수 3회 억울하게 비난받은 횟수 1회 뭐지? 스크랩북 우와 군대에 들어감 흡혈귀를 만남 미친 미친 스크랩북 사업가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 이거요? 더 빨리 경험을 쌓고 더 빨리 지역본에 정상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나 빨리 우주 가고 싶어 이번 판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되겠네요 그나저나 나 출근해야될텐데 아, 나 6시부터지? 아, 맞어 아, 맞어 나 6시부턴거 까먹고 있었어 이거 팔자 테레비 사자 테레비 테레비 사자 테레비 택시 툭 툭 툭 툭 툭 툭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내가 키울거야 와 야 출근 스포츠카 타고 한다 와 뭐야 나 옷 왜저래? 나 뭐야 와 완전 무슨 장군 됐어 최소한 4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에 탑승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차에 탔지 이거 삭신 쑤시는거 운동많이 해가지고 쯧 이게 팍팍 올라야될텐데요 성취도 미터가 저장한번 하자고 자동저장 없어요? 자동저장 없으면 개 에반데 근데 비 생각보다 많이 안온다 아 이러다가는 내일 아이씨 약속 꼬이겠는데 나 여친 있어요 롤라 있잖아요 롤라 여기 richtig til 저 بن 와아 돈 개많이버네 야 멋있다 저거 저렇게 입고 있으니까 멋있다 야 체력도 뭐 남아돌아 이제 헤이 오늘 데이트할래? 봄축제장 가자 자기 시간돼? 오케이 내가 멋있게 지금 이 옷 입고 갈게 니 여친 아직도 안 태어났으면은 넌 범죄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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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바스피 뭐가 계속 오르지 이게? 뭐지? 뭐가 계속 오르는거에요? 클로고! 비왈라다! 하하하하 클로클리 카리스마가 올라? 음 아 홀루바나 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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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야 이 미치 이으 으음 음 에엄 나와봐 으흐흫 나우 가은다 그르빈시고 흠 흠 사각? 에어 나 스타치 얼마나 어울리려나 크로마드 결혼 어떻게 해? 오 진짜네. 카리스마가 올라가는구나. 다가가 들어가는 거 좋아. 쿨라카가 estrept깃! 짠할거예요. 이거 어디있어? 흑같은 거. 베르소 이거. 어허허헣 은비 짜잔 짜잔 으어 와 빛나는거 봐봐 으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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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테에스타아아 조마문잼 에어하핰 드디어 대스타 마무리가 되었다 결혼식 어디서 하지? 결혼식 어떻게 해요? 결혼식 어디서 하지? 차트를 해야해 둘이 붙어있으니까 계속 말하네 뱀블라 뭐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뭔 달걀 잡기를 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정신이 내 캐릭터 최소 정신 나간 것 같아 내 캐릭터 왜 이러냐? 고장 났다 파파라치 미친듯이 찍어야 되네 날 꼬셔 비오는데 이제 집에 가자 뭐야 니네 이게 뭐 어떻게 된거야 뭐하는거야? 내 여자친구 왜 저러고 있어? 그만 떨어져야 이제 집에 가자 이제 날씨도 근데 여자친구 뱀파이어 근데 여자친구 뱀파이어 어우 감기 들겠다 무슨 슈퍼스타인데 그지여 슈퍼스타인데 집 슈퍼스타인데 집 슈퍼스타인데 집 무슨 원룸 단칸방에 사냐 개망했네 왜 이거를 먹으면 꺼야 헤허헤헤헤헤헤 애머쟈만 뜨면은 저런하기 뜬다고? 사람이 왜 그래요w 햄버거 먹고 자야되겠다 결혼하고요 그쵸 죽여야죠 죽이는게 아니고 실종시켜야지 물에다 묻어야지 빨리만들어 이따 자고 일어나서 상한 음식 치워 어 뭐야 뭐 파티 했었어 왜이래 난리야 냉장고에서 초록연기가 아니고 이젠 검은연기가 난다 태풍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거죠 중심 세력관이 사랑의 날이 왔습니다 사랑의 날이 왔는데 비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해 미쳤어 우리 집 다 부서져 야 실제 반영인가 이거 거 버리고 버리고 전화해서 통화하자 아 맞다 애완동물 산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편지 무장주네 이걸 어떻게 동거를 하지 나중에 가서 그 집에서 개를 키우고 싶은데 결혼을 어떻게 한다 잠깐 집에 오러 와봐봐 잠깐 집에 오러 와봐봐 어 할아버스 음 으악 음 하나하나 어 들어와 어 왔어? 일로와 앉아 샤워기 고장 났다고? 자 샤워기 금방 고치고 올게 잠깐만 야 역시 뮤지션이야 자 결혼한다 이제 반주와 교환했습니다 결혼샷 이 집 정리해 이 집 정리해 저 집 접수하러 간다 오케이 이사하기 어... 뭐야 내가 절로 이 가족을 발성해야지 내가 저리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카이 레이코 뭐야 뭐야 주피터벨르 카이로 에콜 목실로건 뭐야 이 세명 너네 뭐니? 오케이 오케이 음... 돈이 없네 아... 아... 조그만 마음의 문 하고 싶은데 개 벨라 개 개 롤라 아... 보거 개 아니 아... 가족 이름땜 만든다고? 아냐 아냐 돈이 없어 한 대의 냉장고와 모든 심들을 위한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집을 제공하거나 일부를 내보내세요 아... 카이 레이코 여잔가 얘? 얘만 받자 목실로건하고 주피터벨라하고 둘이 붙여놓고 카이 레이코 음... 음... 이렇게 하자 이 집 버려 개... 가족 음... 벽 하나에 가둬서 죽이자고 좋은 생각이야 데이키 에이... 에이 너 뭐냐 어... 너 뭐냐 남자야? 뭐야? 자 수영장으로 보내고 해당 심지어 이사하기가 어떻게 되죠 이게 와우 차도 좋은거 갖고 있어 너 아이템있는거 다 팔아라야 형 돈좀 벌게 계속 수영해 아 수영하게 해놓고 벽으로 둘러버리라고 여기 아니아니아니 넌 들어가면 안되지 넌 나오고 손 나와 게임을 시작하지 내가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갔으면 좋았을텐데 나가지 않은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미안하게 됐네 자연의 섭리라 어쩔수가 없어 아 걱정말게 벽 만드는 돈은 자네 노트북판돈이네 전혀 걱정할건 없네 돈은 다 자네꺼야 자네차와 자네 노트북값이야 이게 다 잘 가고 잘 가고 다음생에는 눈치 잘 보는 뭐 뭐 개미나 뭐 벌이나 뭐 수달같은 그런걸로 태어나거라 난 왜 몸이 아파 아 맞어 아 맞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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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됐다 아냐아냐아냐 이거 뽀개는거 어떻게 뽀개죠 죽이면 안될거 같은데 지금 다시 살려야되는데 부시는거 어떻게 부시죠 망치 망치가 어디있죠 흐흐흑 Eb ㅋㅋ 죽이면 sa 얘를 안집어 넣었어 y 일단 한명 잠뜸 너무 가니야도 같이 죽여야되는데 음 심과 너무 가까워? 더 가서 돌아? 쩔쩔쩔쩔쩔 가, 절로 가서 돌아 옳지, 옳지 리즈본 이제 내꺼야 아이쿠 바이자 이제 어, 걔는 키우겠습니다 걔는 키울거에요 자, 좋은데 잘 가고 음, 이거 BFM 콤펜세이터 이거 야, 차 좋아보인다 이거는 내가 잘 쓸게 최종감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 재밌게 놀아 음, 난 이제 할게 있어서 하하 이 집은 할게 많더라구 이 집은 뭐 할게 많아 자, 강아지는 뭐하니 너는? 넌 알아서 좀 해라 암, 암컷이야? 충성심이 강해? 음, 그래 개나 한 4마리 키울까? 음 개나 한 4마리 키울까? 음 음 잠깐만, 난 춤추러 가야되겠다 알리바이 만들러 다들 재밌게 놀고 있어 다들 잘 가야 음 음 음 음